입시코리아 매거진의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시코리아 매거진은 웹과 모바일, 시대 환경에 맞는 SNS 서비스 설계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코리아 매거진의 파트너쉽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심플하고 명확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한 정확한 확인 노출로 대학에서 원하는 대상에게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대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대학의 수를 행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프로그램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눈에 들어오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배너 광고 내선안의 작은 입시정보 동영상 입시설명회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강원도 제1의 도시 원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제1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도시 WHO 선정 첨단 의료건강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방법 하늘에서 본 대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입시코리아와 함께 가보는 캔버스 투어 미리 가본 대학 오늘 입시코리아가 찾아가본 대학은 서산 캠퍼스와 태양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에서 큰 꿈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한서대학교이다. 조각공원 뒤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연암도서관.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은 열람실을 비롯한 도서실, 멀티플렉스실 등이 있다. 멀티플렉스실은 다른 학교에는 없는 한서대만의 장소이다. 이곳은 엑스박스방, 미방을 비롯한 교수님과 재학생이 소개해주는 학과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입니다. 군대학 간호학과는 예를 들면 기본 간호학,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모성 간호학 등 세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실습 교과목을 또한 수강하게 됩니다. 저희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셔서 여러분 미래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비전 및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3차원 공간 구글 스트리트 뷰 대학교의 컨텐츠 플랫폼 뱅크 입시 코리아 오픈 플랫폼 스마트폰을 통하여 대학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주는 수시정시 푸싱 메시지 고교 선생님들이 입시 요강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입시 요강 전송 및 분배 시스템 합격의 기쁨을 2배로 주는 동영상 메시지 센터 전국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시 코리아 매거진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대학과 함께 성공적인 캔메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 코리아 매거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SNS 타겟 노출 홍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내가 관심있고 좋아해서 구독하는 그의 중간 스폰서라는 게시물이 삽입되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입시 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제작한 영상 컨텐츠는 웹과 모바일을 통한 노출과 학교에서 설정한 정확한 타겟에게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구글 광고를 통하여 홍보의 다양성을 열어드립니다. 각자 다른 꿈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키워가는 한림인재 한림대학교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캠퍼스가 hun장에 관한 이름 정보가 kim킹을hape 하늘에서 пл 소리 모어가 怖 소 소 underside 진 beating 저는 세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김준원 교수입니다. 세한대학교 시험학과 김인준입니다. 세한대학교 시험학과 김준원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SNS 광고기법을 활용해 품격있는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SNS를 통하여 노출된 컨텐츠는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여 먼슬리 리포터를 드립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론 분석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버즈 리포트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조사 리포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입시코리아 매거진 전 구성원은 카트너쉽 대학교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트너쉽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상세한 설명 요청은 당사 신사업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